들어가는 길에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드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 선물 줘야 돼요 선물 줍게 있잖아요 좀 전에 저희가 굉장히 살 아퍼가지고 사인한다고 진짜 많이 했어요 한 5개 정도 했거든요 이렇게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보러올게 보다 좋으신 사인님 그리고 리셋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인님들 보러 가고 싶으시니깐 조금만 더 앞으로가서 콕콕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잡혀서 사인님도 아퍼지는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 서울이 너일 부끄러워 테미네 테빈아 Temple 테미네 – 테미네 – 테미 – компании 테미네 감사합니다 패크 은연 이 Graduate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몇 번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민하영이 차이니입니다. 네. 어떤 분이 제일. 차이니. 스테리아. 안 들려주세요. 시리얼. 혹시 캐리어분이 나온 그런 장들이 있는 게 있겠다거나 저녁에 밥을 먹거나 저녁에 밥을 먹거나 저녁에 밥을 먹거나 게임. 이런 경우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스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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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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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초타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IM 영화 보셨어요? 네. 한눈에 또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많다. 이게 우리가. 연 섹시회보다는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분의. 이러한 과정을. 우리 영화인가 여러분들도 어떻게 봐주시면. 네. 지금. 이렇게. 물어봐주셨잖아요. 어. 무대에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이 되었지만. 모든 분을. 크게. 되게. 되게. 재밌는 장면들을. 제가. 뽑아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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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시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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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아이고 사야라라라라라 이런 장면이 있었고요 세림클은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아해요? 저는 제가 밥 먹는 장면이 제일 좋아해요 세림클이 밥 먹는 장면 있나요? 없어요 우리 편집도 이렇게 잘해봤어요 그래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이제 데뷔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런 과정을 그런 걸 담은 영화인데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쭉쭉 나가는 사연이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가장 재밌는 장면은 세림클이 밥 먹어주세요 세림클이 밥 먹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온유형이 머리를 감거나 온유형이 재미나거나 온유형이 울거나 온유형이 무대를 하거나 온유형이 팔을 만지거나 온유형이 안거나 온유형이 웃거나 온유형이 눈을 감거나 온유형이 날거나 온유형이 뛰거나 온유형이 밥을 먹거나 온유형이 terrifying 온유형이 넘어가게 해쏼되고 온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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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형이